자, 다음에 26번을 봅니다. 80도씨의 물 50kg하고 20도씨의 물 100kg을 혼합했다. 이럴 때 이 혼합된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의 비율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열량은 m, c, 델타, t잖아요. 그래서 m1, c1, 델타, t1은 m2, c2, 델타, t2다. 이것을 가지고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 80도씨의 물 50kg. 비율이 얼마? 4.2. 자, 80도씨의 물하고 20도씨의 물입니다. 그 80도는 온도가 내려가겠죠. 80-t. 다음에 이쪽 거. 20도씨의 물 100kg. 비율 4.2. 자, 그러면은 20도씨의 물을 80도랑 섞으면 올라가겠죠. 그러면 t-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4.2끼리 약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50하고 100을 약분시켜. 2가 되고 1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어떻게 하죠. 80-t 이렇게 남죠. 네. 80-t 남고. 야는 어떻게 된다. 이걸 좀 위에다 써야겠다고 했죠. 여기는 2t. 그죠. 2t. 빼기 2는 4. 4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3t는 120이죠. 그럼 t는 3분의 120. 이건 얼마예요. 3, 4, 10이. 40이죠. 그래서 물의 온도는 약 40도씨가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2번이죠. 다음에 27번을 보십니다. 자, 랭킹 사이클에서 각 지점의 엔털피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이클의 효율을 구해봐라. 개선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사이클의 효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겠습니다. 텀프 입구, 보일러 입구, 터빈 입구, 응축구 입구.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자, 랭킹 사이클의 효율. 자, 얘는 터빈. 터빈 입구 빼기. 보일러 입구. 이거 분해. 터빈 입구 빼기. 보일러 입구인데요. 여기다 뭘 빼느냐. 여기는 C. 응축기 입구. 그 다음에 여기는 펌프 입구의 엔털피를 뺍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냐. 터빈 2900. 보일러 200. 터빈 2900. 응축기 2000. 빼기 보일러 200. 빼기 펌프 190. 이렇게 넣어서 이걸 정리를 합니다. 하면은 약 0.33 나와요. 그래서 퍼센트로는 33%가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을 이제 외워가지고 그대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28번을 봅니다. 자, 냉동 사이클의 작동 유체인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게 무엇이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1번, 화학적으로 안정될 것. 2번, 임기의 온도가 상온보다 충분히 높을 것. 3번, 응축 압력이 높으면 안 돼요. 응축 압력이 가급적 낮을 것. 시어됩니다. 냉매는 반대로 얘기하겠군요. 네번째, 증발 잡렬이 클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9번을 보시겠습니다. 압력 500kPa 온도 240도씨인 과열증기와 압력 500kPa의 포화수가 정상 상태로 흘러와 섞인 후에 같은 압력의 포화증기 상태로 흘러나간다. 1kg의 과열증기에 대해서 필요한 포화수의 양은 얼마냐. 과열증기 엔탈피, 포화수의 엔탈피, 증발열의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과열증기, 과열증기가 잃은 엔탈피, 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수가 얻은 엔탈피가 있죠. 엔탈피, 엔탈피가 열량이 되는 거죠. 포화수가 얻은 열량. 이것이 같다, 같다고 할 때 포화증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열증기가 잃은 엔탈피를 구해보면 이것은 얼마냐. 3063에서 빼기를 636하고요. 2109를 빼, 이런 것을 뺍니다. 그리고 포화수가 얻은 열량은 얘는 2109, 데이터에서 보면 2109에다가 곱하기 GW, 이렇게 된다고 하죠. 구하는 것이 이제 이거죠. 필요한 포화수의 양에 묻는 건데, 이것을 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같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쪽 거는 계산하면 318로 정리가 되고, 여기는 2109GW다. 그래서 GW, 얘는 2109분의 318이다.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약 0.15kg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것입니다. 1번이다.